안녕하세요 범위더픽쳐스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타이포그래피 시리즈로 찾아뵙고요 아마 14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찾아봤고 또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밀린 게 그래서 나중에 좀 해보도록 하고 음... 어쨌든 뭐 저런 거 만들 거예요 만들기는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해외 튜토리얼을 잠깐만 보고 가면 오늘도 역시 또 모셨을 거고요 제가 이분 걸 많이 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면서 지금 많이 밀렸어요 이분 거 많이 하는데 많이 밀려가지고 좀 자주 하도록 할게요 이분 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 광고를 보고 만들도록 하죠 에이주스에서 선보이는 멋진 프리셋 팩을 소개합니다 동영상 편집에 사용하는 트랜지션, 텍스트 애니메이션, 다양한 VFX 소스, 사운드, 인트로, 배경 등 5천여 개가 넘는 프리셋이 있습니다 드래그 앤드롭 방식으로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쉽게 제작되었습니다 올인원 번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프리셋 팩을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매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위해서 무료로 스타트 팩도 풀고 있으니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하구요 여러분들 광고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를 먹여 살려 주셔야 되요 네 저거 판매할 때마다 네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 저거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있긴 있거든요 이렇게 네 뭐 쓰는 거는 어렵진 않나요 이거 자체는 어렵진 않는데 되게 유용하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실무에서 쓰실 때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당장 배우는 단계에서는 좀 별론데 실무에서는 아주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가보도록 합시다 new composition 여기다 이름을 main이라고 이름 짓고요 1920에 1080 자 해서 만들어주고 가까이 가서 한번 체크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텍스트 컴포지션을 만들읍시다 ctrl n 누르거나 new composition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름을 텍스트라고 이름 짓고요 세팅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텍스트를 입력할게요 어뮤다 그래서 저는 좀 길다란 글씨를 썼고요 뭐 어떤 글씨체를 쓰든 어떤 폰트를 쓰든 상관은 없어요 원하시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가운데로 보낼 건데요 자 저는 그냥 툴을 쓸게요 아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뭔지 궁금하죠 이거 모션3라는 플러그인 이고요 돈 한 6만 5천 원 주고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써보려고요 이거는 다 있더라고요 키감 좀 쉽게 넣어주고 어 뭐 모르겠으면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앵커 포인트 툴이랑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광고 받은 게 아니에요 저거는 자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앵커 포인트 가운데로 보냈으니 우리 얼라인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얼라인 해서 가운데로 보내고 단축키로는 컨트롤 홈이에요 컨트롤 홈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줄일 거예요 제가 컴포지션 크기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컴포지션 세팅 자 여기죠 컨트롤 K예요 단축키 컨트롤 K 자 여기서 들어가고 이거를 딱 이 텍스트 글씨 에 맞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해온 숫자가 있어요 저는 정해온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맞춰서 제작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메인 컴포지션 갈게요 메인 컴포지션 가서 텍스트 컴포지션을 갖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컴포지션 있잖아요 텍스트 컴포지션에 앵커 포인트 있죠 이거를 여기로 보낼게요 여기로 밑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아래에서 회전을 회전이 되죠 텍스트가 아래쪽에서 부터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를 아래쪽으로 놓고 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툴을 써도 되지만 네 이렇게 툴을 써도 되지만 또 이거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서 우리 앵커 포인트 툴 네 이거를 꺼내도록 할게요 꺼내서 자 이거를 밑으로 해서 쭉 내리고요 이게 딱 안 걸리는데 여러분들 스냅핑 있잖아요 잠깐만 켜도록 할게요 스냅핑 보이시죠 저걸 잠깐 켜서 이렇게 해서 딱 걸리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저거 휘는 이렇게 회전을 싹 떼잖아요 회전을 이렇게 딱 떼는데 이거는 3D 레이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 네 박스같이 생긴 거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러면 3D 레이어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여기다가 그림자처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림자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디언트 램프를 넣도록 하고요 넣었는데 자 그 다음에 지금 아래쪽에 이쪽 아래쪽에 검은색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색깔을 바꾸도록 하죠 스왑 컬러에서 이렇게 하고 뭐 흰색 글씨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붉은색 이렇게 써도 되고요 붉은색을 써볼까 이번에 이렇게 하고 램프 스캐터를 조금 디자인적으로 주기 위해서 램프 스캐터를 조금 줍시다 그러면 아마 약간 이게 좀 노이즈 낀 것처럼 만들어지거든요 자 보여주면 좀 노이즈 같은 게 보이죠? 꺼멋꺼멋한 게 많이 줄까요? 30 좀 줄까요? 30?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를 가운데로 보낼게요 가운데로 P 누르고 P 누르고 여기 Y값 지금 695죠? 695 이거를 540으로 갑시다 한가운데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회전시키도록 하죠 R 놓고 R, Rotation Rotation을 누르고 처음에 엑스로테이션만 건들 거예요 엑스로테이션만 건들 거예요 엑스로테이션만 건들 거예요 엑스로테이션만 건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처음에는 75도를 넣을게요 75도를 넣고 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복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하고 R을 누르고 Rotation을 누르고 이번에는 15도씩 뺄게요 그래서 60도 다음에 하나 더 컨트롤 D 누르고 R을 누르고 이번에는 45도를 넣을게요 이거의 개수는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몇 개의 버튼 그냥 간격만 좀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마지막 컨트롤 D 눌러서 R을 누르고 이번에는 마지막 15도 해서 총 4개를 써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다 닫아 놓고 이걸 구분할게요 위아래 그래서 색깔을 저는 옐로로 할게요 위쪽은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D 복사해서 자 여기를 아래쪽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핑크색으로 할게요 저는 레이어 색깔을 자 R을 누르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90도를 넘겨서 105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복사해서 씁니다 컨트롤 D 누르고 이제 아래쪽이죠 아래쪽 건드려보도록 할게요 105도가 아니고 여기다 15도를 더하면 120도고요 또 복사할게요 컨트롤 D 복사해서 135도 하나 더 복사할게요 컨트롤 D에서 마지막으로 얼마일까요 165도를 넣을게요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접었다 폈다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전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R을 눕니다 R을 누르고 이거를 저는 10프레임에 마무리되도록 할게요 10프레임에 이게 완성되게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X로테이션 있죠 X로테이션에 키를 찍습니다 그럼 한 번에 다 찍히고요 그리고 0초에 가서 이거를 90도로 해야 돼요 90도 해야지 이렇게 짜보가 돼 있는 이렇게 짜보가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뭔가 딱딱해 보이죠 그냥 쑥 열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유기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익스프레션을 넣을 거예요 익스프레션을 그래서 익스프레션은 여러분들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네 댓글에다가 달아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왔어요 네 여기 있죠 익스프레션이 자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Ctrl C 에서 넣고 여기다 넣을 거예요 X로테이션에 시계 모양의 R2 누르고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Ctrl V 에서 넣고요 자 그래서 익스프레션이 들어갔어요 익스프레션을 잠깐만 뭐 소개하자면 약간 튕기는 듯한 네 바운스가 되는 그런 익스프레션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 프리퀀시랑 네 여기 프리퀀시랑 디케인은 프리퀀시는 그 진동수예요 이렇게 얼마나 뚜두두두 떨리는 거고 디케인은 그 진동이 얼만큼 멈추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성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디폴트로 갖다 놓을게요 기본값으로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도 다 넣을 건데요 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복사 붙이기로 해서 넣으셔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 엑스로테이션 있죠 엑스로테이션을 클릭하고 오른쪽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커피 익스프레션 온리라고 해서 어 익스프레션만 복사한다 뭐 그런 의미죠 누르고요 자 누른 상태에서 자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 엑스로테이션 부분만 있죠 나머지 나머지의 엑스로테이션들만 다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 컨트롤 누르고 선택, 선택, 선택 다 한꺼번에 다 할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복사 붙이기만 하시면 돼요 컨트롤 V를 누르면 다 들어가죠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약간 튕기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접을게요 이렇게 다 접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펴지니까 살짝의 간격 같은 거 두면 조금 더 이뻐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레이어부터 2프레임 간격 2프레임 간격 하나 둘 이렇게 옆에 살짝만 놓고요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간격 넣고 이렇게 하나 둘 간격 넣고 그래서 한 프레임 움직이는 거는 페이지 다운이에요 단축키 자 그리고 나머지 밑에 것도 그냥 여기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약간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보도록 하죠 조금 더 다르죠 나오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카메라를 쓸 거예요 아까 제 영상을 보시면 저 뒤쪽 있죠 뒤쪽은 살짝 블러가 된 듯한 효과를 주죠 저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메라를 쓸 건데요 자 뉴 카메라를 쓸 거고요 어 저는 35mm를 쓸 거고 몇 미리 써도 상관없어요 35mm 넣고 카메라 밑에 들어가서 카메라 옵션에 들어갑니다 카메라 옵션 들어가서 저렇게 블러를 주는 거는 데프소필드라고 합니다 데프소필드 데프소필드 그래서 이걸 포커스 효과 했죠 여러분들 카메라 찍으면 예시를 들면 예시를 들면 예시를 들면 여기 있죠 네 접니당 저는 포커스가 돼 있고 뒤에 건물은 살짝 블러가 돼 있죠 네 이거를 데프소필드 효과라고 하고요 우리는 포커스 효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거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당장 사진이 없어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거 제가 꺼내 쓴 건데요 민망하네요 자 어쨌든 자 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거를 이제 주려면 여러분들 카메라 보시면 조리개 값이 있어요 뭐 F라고 써져 있는 값이 있거든요 네 F라고 써져 있는 값인데 그거는 자 에펙에서는 이거예요 aperture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네 조리개 열었다 상관없고요 그 초점거리가 있어요 포커스 디스턴스라고 있거든요 포커스 디스턴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 숫자를 좀 높이시면 돼요 초점거리랑 이게 블러가 되는 이유가 그 카메라가 아마 카메라 공부하면 뭐 이제 아시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X자로 쑥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초점거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게 모이는 점이 있어요 이거를 초점거리라고 하거든요 그거랑 이 조리값이 딱 맞아떨어지면 거기는 되게 포커스가 잘 되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약간 흐릿한 효과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거는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한번 카메라 쪽 공부해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블러워 됐죠 근데 지금 초점거리 이런 게 잘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다 블러가 될 건데 저희가 숫자 정해온 게 있긴 있어요 좀 잘 안되네요 그리고 나는 블러 그리고 에펙이나 에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블러 그 블러의 정도 흐릿한 정도를 따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렵네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만져보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만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찾다가는 강의 길어질 것 같아서 찾아보시면 되고 이렇게 작업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랜덤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토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